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 오늘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 세력들의 노림수가 굉장합니다 자 먼저 올라가기 전에 이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변동성을 위아래 변동성이 얼마예요? 자 보시면은 32,000원부터 어디까지예요? 18,000원 32,000원부터 18,000원 그러니까 32,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1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 40%가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그죠? 거의 하루 만에 고가권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40% 고가에 물린 사람은 천만원 넣었으면 마이너스 400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한번 플러스 15% 그리고 올려버린다고요 변동성이 내가 마이너스 40% 쳐맞았는데 다음날 어떻게? 올라가더니 본전을 주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40% 이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세력들의 의도가 보인다 어떤 의도? 물량을 빠르게 매집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흔들죠 그리고 또 주가 올려서 쌍봉을 만들어요 쌍봉 쌍봉을 만드는데 여기보다 높은 가격 즉 신고가를 찍어줍니다 신고가를 찍어주고 주가를 내리죠 주가를 내린 후에 바닷권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자 이 구간이 지금 얼마예요? 이 앞에 구간 3만 천원이에요 3만 천원 주봉상 3만 천원 뭐예요? 지지구간이었다 지지구간 지지구간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급등했죠 자 우리가 1봉을 보게 되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앞에 구간 매물수화 들어갔죠 앞에 구간 매물수화가 들어가고 시가를 띄웠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시가 띄우면서 앞에 구간 다시 한번 매물수화 매물수화가 몇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단기 매집이 두 번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어떻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재료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구간에서 사실상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뭐예요? 끝난 차트 끝난 차트 이미 설거지가 끝난 차트고 설거지 파동 나오고 끝날 수 있는 차트였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시가를 띄워서 매집을 해주고요 그죠? 다시 한번 올렸다가 시가를 띄워서 매집을 해주고 이 구간이 굉장히 수상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구간 단기적으로 4만원대에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증거고요 이 매물대 신고가 부분에서 한 번 더 주가를 올려다 주고 또 흔들었어요 또 어떻게 뺐어요? 미친듯이 마이너스 20% 또 뺐다 또 빼고 어떻게? 또 흔들어주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여기서 지금 급등 모멘텀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뭐예요? 엄청난 세력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세력이다 얘네들의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은 엄청난 이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들을 최대한 털어내는 거죠 어디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구간 개인들 왜 털어내겠어요? 심약 개미들 널 못 버틴 놈들 나가라 우리 이제부터 쏠 건데 생각을 해봐요 세력들이 만약에 쏘기 전에 이렇게 쏠려고요 이렇게 해서 막 10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일자로 쏠려고요 미친듯이 그죠? 그냥 위로 쏘는 차트 있잖아 이렇게 쏘는 차트 쏠려고 해 근데 여기서 이 심약 개미들이죠 심약 개미들 심약 개미가 어떤 심약 개미예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면 던지는 애들 그럼 올라갈 때 심약 개미들이 많이 붙어있으면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어요? 올리려고만 하면은 매도가는데 못 올려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 여기서 털릴 놈들은 다 털려라 니에 털리면 우리 간다 출발 신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선 지키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도 한 말씀 드렸죠 뭐라고요? 2%대 절대로 한 주도 털리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구간에서 이 매수 타점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좀 아침에 찍었던 영상을 좀 보시면은 자 이 영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이 세력들은 고가권으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구간이 뭐예요? 절호의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침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죠? 신고가 영역을 만든 주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흔들기 단계에 있다 한 번만 이시 터지면 위로 팡팡팡 튈 수 있고 그냥 얘네 빠진 이후 근본적으로 얘네 악재로 빠진 게 아니에요 CCS 악재로 빠진 거에요 CCS 얘네가 반등에 당하면서 이런 사기 기업이죠 사기 기업 얘네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박살낸 거죠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하한가 끝났고요 그럼 앞으로 뭐 있어요? 얘네도 단계적으로 얘네 흐름을 보여요 CCS 흐름 어때요?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그죠? 내가 더 반등할 거야 이때 같이 또 모멘텀 받고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CCS 정확히 어떻게 됐죠? CCS 보시면은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자마자 상황을 갖다 박았습니다 얘가 박으면서 어떻게 신성될 때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력의 의도다 세력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할지 어디서 추가 매수 타점을 우리가 잡아가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60분봉 딱 보면서 이 앞에 구간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 구간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할 만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별표 3개 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매수 문자 타점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이렇게 문자 1월 30일에 남겨드렸고요 신성 딱 두 글자만 보내시면은 이렇게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얼마예요? 꽤 올랐습니다 7만원부터 그죠? 자 손절라인까지 잡아드리고 3월의 연설 일정 이석배 교수 연설 일정 있죠? 흑연 관련 초전도체 이슈 신고가 영역에서 흔들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21설만 잘 체크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문자도 남겨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받고 싶다 몇 번? 010 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뭐 하고 싶다? 매도 타점도 알고 싶다 우리가 끝까지 4월, 5월, 6월까지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갈 때까지 들고 갈 겁니까? 안 돼요 이 그 에코프로도 10만원에서 160만원 갖다 치면 얼마예요? 50만원입니다 그죠? 이러한 파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어디다?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시고요 플러스 뭐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셔서 반드시 어떻게 하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 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타점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초전도체 관련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거요? 초전도체 관련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집주 잠깐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돼서 매집주 그죠? 기간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 어떤 구간이요? 거래량이 터진 굉장히 매물대가 생긴 구간이죠 근데 이 매물대가 생긴 구간을 다시 한 번 거래량을 터뜨려서 물량을 어떻게? 앞에 구간 물량을 장악해줬습니다 앞에 구간 물량을 장악하고 어떻게? 개미 털기 구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주가를 반등시켜놓고 앞에 구간 매물대를 어떻게? 잡아먹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같은 구간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구간에 이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누가 누굴까요? 바로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놈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간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없다 매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툭 쳐주면은 탕 탕 탕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이 신성 매집주 아까 제가 선착순 5명께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딱 2명 문자 주셨습니다 3명 남았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신성 매집이라고 딱 4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관련돼서 급등할 수도 있는 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 종목이 100%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집주라고 해서 근데 얘가 어쨌건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부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3월에 이석배 교수 연설이 있으니까 부각을 한 번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점상 한가라도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무료니까 한 번 받아가 보시고요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신성 매집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명품 차트 분석 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 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였어요? ABL 바이오 환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 2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적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R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ейчас llegaling 10 1 所